저 영상 끊었구요 전쟁 멈춰 세기씨 안녕하세요 사르디아이 뒤졌다고 하고 일단 내가 제대로 못잡아 그죠? 자 맨피스함 쳐봅니다 야 여는 개발이 어떻게 한개도 안되있냐 희한하네 어떻게 시청자들 머리처럼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지? 처음에 원래 상대가 이런가? 자 터넘깁니다 아니 아니 외놈추 하다가 뭐 게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소리도 안나고 뭐 튕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설치하고 함 해보려고 일단 지금은 바꿨어 그래서 셀레온코스는 깽판 못칩니다 셀레온코스는 그 적인호 많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친구들은 AI로 하면 사람이 하면은 좀 잘 나가고 그니까 뭐 그니까 그니까 음.. 자 일단 파라이토니언 털려고 흑 흑 오늘 생각해보면 월요일이네 쓰레기 같은 월요일인데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 잘 보내셨는지 자 병영 하나 지워주고요 제 친구들은 파라이토니언 쪽으로 다시 갈겁니다 일단 게임 자체는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수요일이 제일 힘들다고? 수요일이 왜요? 일이 많아요 그날이 아니면 한중간이라서 그런가? 아니요 저는 큰 놈들이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항상 키레니카가 크더라고요 내가 AI 설정을 잘못했나? 자 파라이토니언 좀 털었고요 제가 AI 설정을 잘못한걸 수도 있어 자 턴 넘깁니다 자 턴 넘깁니다 에베소스가 털렸네 에베소스가 털렸네 암모니움에도 별거 없네 이게 리비아는 우리가 먹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키레네하고 아오길라를 지키고 있어야 사실은 안전이 확보되는 건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자 아이깁 투스에 군대 하나 또 모아줍니다 자 털렁이구요 자 털렁이구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미디블2나 로마의 로마1에는 그런 기능이 있었지 근데 그때는 그게 수도에서 거리가 늘어날수록 부패도가 심해져가지고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수도가 폼이 아니었지 근데 로마2에서는 그냥 폼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도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짐 때릴 수 있나 사정거리 되지 이거 자 대면 한 대 때려버립시다 자 이게 요병력이 이제 저의 저의 마지노손입니다 이상 오면은 그거 돼요 적자가 되겠죠 일단은 어 내 생각에는 게임은 그럭저럭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이집트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새까만 친구들이 좀 많이 불편하네 제가 알게 됐을때 자세히 여기를 정리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세히 자, 돈은 여전히 없구요 오프라인 됐어요 지금 정상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송출이 정상쪽으로 되고 있어요 퇴고 있네 아, 지금 괜찮죠? 놀래키지 마십시오 놀래키지 아... 아... 돈이여, 돈이여 얘들은 안 해주려고 그러지 자, 터넘기입니다 예, 베소스 쪽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네? 페라감은 망했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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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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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구나 돈이 없구나 아모니움은 털렸고 괜찮아요 저거는 일부러 둔거에요 이 역할을 우선이나 it's a power of his and his power of his his power of his power of his power 저게 킬레네이크가 주리역이었을겁니다 자 요렇게 배치해주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 애들은 자 한 3부대 지금 질문해줍니다 자 턴 넘기구요 방송 재밌으세요? 오랜만에 하는건데 아 요친구는 계속 공격해오네 이게 육군이 혹시나 이동력이 부족할까봐 내가 일부러 지금 해군을 보내려고 그랬던건데 자구 걸리네 자 나사보네스가 공격해왔구요 고맙습니다 내가 말을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늘 봐주시길 감사하네 치기공사 멈춰 치기공사 멈춰 치기공사 멈춰 자 요거는 암모니움 쪽에서 이제 올라온 애들이죠 자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저럴까봐 일부러 어 징집해놨고 동기씨 동기씨 왜 그 보조배틀을 안 골라줘요 자 킬앤에에 칩니다 킬앤에 애는 나름 준수하네 어 알겠어요 넉넉히 좀 해주세요 내가 나도 요즘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뭐 고르거나 그럴 여력이 없어 이 친구들은 일단 키레네로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아니요 자 두 번째 침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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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리네카한테는 돈 뜯습니다 네 쿠시가 뒤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저 친구들은 지금 우리 뒤치기를 안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턴 넘기구요 아니 안할거야 방송 안할거야 나 혼자 할거야 해도 나 혼자 할거고 방송은 안할거야 방송은 앞으로 만약에 로마원을 하더라도 나는 원판으로 할거야 족같은 리마스터 안할거야 디아초도 사실 내가 리마스터에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재밌을거 같아서 근데 나는 방송은 안할거야 왜냐하면 나는 원래 게임으로 다 방송을 했으니까 리마스터 족가 네 방침이 더 굳건하지 이렇게 신념으로 둘들 그 무장한 스트리머가 어디있겠어요 여러분 굳은 신념으로 굳은 신념으로 그 어디에요 리비아 지역을 다 먹어야되요 리비아를 안먹으면은 저한테는 미래가 없어요 리비아를 먹거나 해야지 왼쪽에서 온 놈들을 막을수도 있고 아무튼 정치적으로 좋아요 저게 지정학적으로 좋았지 좋죠 바라이토니온의 반란 더 줬구요 한 2천은 버틸수 있을겁니다 로마 1도 내가 어지간한걸로 내가 방송 다했잖아 사실 내가 지금 뭐 리마스터 나왔다고 다시 또 방송을 새로 뭘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다 했으니까 좀 역설적이긴 한데 진짜로 다 했으니까 의미가 없어 자 턴 넘깁니다 일단 이집트를 먹어야 돼요 이집트를 먹으면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먹어야 되고 에티오피아를 먹으면 아라비아로 건너가야 되죠 북쪽은 안 먹는게 좋아요 저기는 해군으로 맡으면 더 좋거든요 육군보다 바다를 건너서 저렇게 전쟁기지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얘들은 아오길라를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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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넘기 터넘기 자... 터넘기 이게 전략적으로 게임에서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 그니까 거기 그 지역 사이 그 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집트를 먹고 에티오페라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럼 나중에 뒤통수를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잠깐만 자유로운 자 이렇게 하고 자 터넝입니다 마실리아 망했답니다 가라만티아는 아마 공격이 올 겁니다 저세계를 뒤통칠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뒤통수를 친다는 기대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친구들이 며칠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가 바람한테 하죠 자 터넝기입니다 터넝기입니다 저희 친구는 암모니엄 치고요 아틸라에서도 사실 메이저로 나오긴 했는데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정상적으로 걔들이 그 시대에 무슨 역할을 했다고 그냥 그냥 흑인 코터였지 자 리비아 지역을 다 점령했고요 난 그때 그 흑인들이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지금도 사실 난 그렇고 지금도 여기서 이제 여자 장군들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하죠 디어스 폴리스는 왜 뭔데 나바티아가 왜 이리로 왔는데 나바티아하고 쿠시하고 싸우는 보네 싸워나 보네 그죠 자 터넝기입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희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되게 희소했어 여자들이 그때 당시의 역할이 정치적인 역할이라는 게 근데 그건 역사야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장군 반반 이지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여자 군주 반반 이지라는 거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엔티오스 폴리스 쪽으로 가고요 엔티오스 폴리스 쪽으로 가고요 엔티오스 폴리스 쪽으로 가고요 터넝기입니다 터넝기입니다